한가위 추석 맹제를 맞이하여 대안예술의 동작을 해서 이렇게 음악회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.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추석 장보기 많이 하셔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흥미로운 명절 보내시라는 얘기시죠? 너무 고맙습니다. 자 다음 곡 바로 이어서 천밀미래 OST죠. 천밀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밀미래 천밀미래 천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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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두고 내 눈에 뵈 어릴 때 내 눈에 뵈고 내 눈에 뵈고 내 눈에 뵈고 영광과의 천국이 특별히 나는 그나휘을 환영할 수 있으며 그나휘을 환영할 수 있으며 저를 환영해보려고 우이쓰 내가 그나휴을 환영해 볼 수 있으며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마음이 희망이 찬가니 텐이 샤워 더 텐이 셔니 셔니 망신이 지수니 자의 나 나니 자의 나니 찬가니 이 디샤 롱 저 양쇼시 워 이슈 샤워지 아 잘 마 미 쌤쌤 네 고맙습니다